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랜뉴뮤직의 라이머입니다 찬스라인 작곡 클래스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찬희 작곡가는 저한테 있어서 정말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제 손을 잡아주고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줬던 정말 좋은 동생이자 멋진 뮤지션 프로듀서인데요 찬희가 특히나 저희 브랜뉴뮤직을 대표했던 프로듀서인 킴 루츠와 함께 찬스라인 작곡 클래스를 만들어서 좋은 뮤지션들을 양성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기쁘고요 이 찬스라인 작곡 클래스를 통해서 좋은 뮤지션들 프로듀서들 작곡가들 많이 발굴이 돼서 저희 브랜뉴뮤직과도 정말 즐거운 작업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스라인 작곡 클래스 화이팅!